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가 생각보다 훨씬 두려운 질병이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. 앤 슈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소장은 지카바이러스는 임신기간을 더 길게 관찰해볼 때 소두증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선천적인 장애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 모기를 매개로 한 지카바이러스의 전파지역은 중남미에서 미국 본토로 북상해 현재 미국 50개 주 중 30개 주가 감염 위험지대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앤서니포시 미국 국립보건원 알레르기 전염병센터 소장도 지카바이러스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을 반드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매우 특이한 균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